아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걸 놓쳤네 안녕 얘들아 언니 왔다 누나 왔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림캐쳐 뮤비를 볼 건데 드림캐쳐 이번에 회사에서 굉장히 열일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가사 스포일러, 하이라이트 멜로디, 스토리 스포일러, 뮤비 티저, 댄스 프리뷰까지 5개의 영상이 뮤비가 나오기 전에 나왔다 이것은 굉장히 회사에서 열일을 한 거다 드림캐쳐 어디에서 했지? 드림캐쳐 컴퍼니? 아예 회사 이름이 드림캐쳐구나 이야 이러면은 그래 이해가 된다 이 정도 열일은 해줘야 된다 잘했네 잘했어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이 영상으로 드림캐쳐 오피셜의 답글을 받았다 자 보이죠 모든 사람 다 보라고 내가 고정 댓글로 해놨어요 그만큼 드림캐쳐는 나에게 아주 소중하다 드림캐쳐 컴퍼니 사랑합니다 자 말 그만하고 뮤비 보자 말 너무 길었다 아포칼립스 막 이런 거 나오던데 어 등장 멋있다 유연이 어 다 나왔어 아 역시 노래 스타일 역시 드림캐쳐 아 이번에 머리 스타일 예뻐 잠깐 아 뭔가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인 것 같다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아 수아 목소리 좋아 뭐야 카디야 오 노래 멋있어 아 다미드 목소리 아 독보적이야 오우씨 어우 약간 소름 돋았어 와 노래 너무 멋있다 완전 라오어다 라오어 오우씨 피아노 어떡해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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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림캐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오 가현이 너무 예뻐 와 와 퀄리티 와 야 스케일 보소 한 번 더 와 노래 완전 멋있다 나 진짜 드림캐쳐 노래 스타일 너무 좋아 진짜 이 망가진 세계에서 지금 그녀들이 어떤 구원을 하는 것인가 저 멀리 사라져만 가는 내 oh stay 상을 울려 무너지는 이 꽃에 선명한 내 사인과 익숙해진 누군가 아 이게 뭐지 카드 카드가 맞나 아 잠깐만 아 여기서 중요한 걸 놓쳤네 아 이 남자 댄서분들이 계셨네 아유 죄송합니다 못 봐가지고 죄송해요 아 앵그리 오 이 부분 너무 소름 돋아 와 여기 완전 라오어 같아 이런 데는 매드맥스 생각나고 와 장난아이네 이야 이거 이거 비주얼 이거 이야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런 낡은 비주얼이랑 차원의 문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야 여긴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우 수확 오 너무 멋있어 저런 거 보통 악만데 악마 오 다같이 노래 부르고 있었구나 오 다같이 노래 부르고 있었구나 신전 막 나오고 난리났네 야 이거 신전 야 이거 뮤비가 정말 야 이거 얘들아 나랑 같은 타이밍에 소름 돋은 사람 손 손 나 정말 드림캐쳐 노래랑 너무 잘 맞는 거 같아 요번 노래도 누가 만들었지? 잠깐만 그 전에 매종이 무슨 뜻이지? 뜻을 뜻도 모르고 지금 보고 있었네 집 주택 가옥? 집 누가 만들었어 어... 이분이 항상 만들었던 거 같은데 그 전에도 요번에 드림캐쳐 맞네 맞네 이분들이 했어 이분들이 계속 해가지고 곡 스타일이 다 똑같구나 계속 괜찮네 드림캐쳐는 그냥 이 스타일로 쭉 가면 돼 쭉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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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작해요 tuning에 쓰면 날찐